남성, 여성 없앤 정치 선동 듣고 미국은 어디로 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성도 얘기 못 한다고요 남성, 여성 왜 둘만 있어? 다양하게 고를 수 있지? 이렇게 나갑니다 남성, 여성 있어요 우리 몸뚱이는요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염색체도 두 개고요 고 돌연변이가 가끔 있습니다만 일단 남성, 여성 베이스예요 하늘이 이렇게 육신을 줬을 때는요 여기에 기반해야 돼요 남성 에너지, 여성 에너지가 이렇게 물질로 표현된 게 남성의 몸, 여성의 몸입니다 신성한 거예요 그 표현은 신성해요 남성의 몸, 여성의 몸에 전제해가지고 우리는 성을 논해야 됩니다 마치 전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반대합니다 인간의 또 심리적인 부분도 크니까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성 정책성에 혼란이 오고 또 성 정책성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야 된다는 주장도 저는 존중합니다만 육체는 이미 염색체는 남녀로 나눠져 있다는 이 전제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게 카르마거든요 카수 우리 육신의 염색체는 수용하면서 거기서 바라밀로 서로 납득할 만한 선에서 합의를 해가는 게 바라밀로 경영이죠 젠더 문제도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 저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젠더에 있어서 실험들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지 따라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차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선포했을 때는 저런 결과물밖에 안 돼요 남성 여성의 우리 육신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시작하는 건 전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남성 여성의 몸은 신성한 겁니다 신성한 에너지의 원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주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결국은 트랜스젠더는 여성 화장실 못 쓴다고 난리죠 서로 그러니까 한 번 뭔가가 부분적 자명으로 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면요 또 다른 부분적 자명들의 공격에 끝없이 시달리면서 끝없는 투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더 더 투쟁 속에 빠져들고 분열 속에 빠질 겁니다 이럴 때 아시아는 뭉쳐야 됩니다 아시아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치고 나가면서 더 큰 사고, 큰 철학, 큰 문화를 가지고 위선자들의 속셈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야 됩니다 남성 여성 그것도 젠더 문제도 미국은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거기에 뭐가 붙냐면요 남성 여성 성전환 수술을 해서 이득을 보는 또 그런 자본 수술 권유하는 의사들 돈이 되거든요 돈과 이런 위선이 만나면요 저렇게 됩니다 그게 미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끌려가시면 안 돼요 하늘이 준 이 몸 육체적 이런 특성에 기반해서 카르마는 수용하되 타고난 몸은 수용하면서 바라밀로 경영하자는 게 최고의 고급 철학입니다 십선비 철학이 아니에요 꼰대 철학이 아니에요 한번 철학적 전제가 잘못돼 버리면 부분적 자명에 한번 기반해 버리면요 사상 누각이라 부분적 자명이 집을 지으려면 끝없이 흔들리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? 거기에 맞먹는 또 다른 부분적 자명이 치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더 폭넓은 더 높은 시각에서 더 폭넓게 설명하는 그런 전제를 세워주는 철학이 없다면 인류는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걸 케이처라게 해줘야 돼요 제가 뼈대 세워놓은 게 십사조입니다 이 14개의 뼈대면요 인류는요 누구나 나와 남 아우러져서 역지사지하면서 살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십사조가 그 해법입니다 대동책이라고 하죠 우리 보호사님이 일기에 보면 계속 대동책이라고 그래요 내 평생의 이념이 대동책이다 홍익 대동책을 전세계에 구현하는 것이다 대동의 방책 인류를 모두 대동이라는 게 하나로 기쁘게 만들어주는 전 인류가 하나가 돼서 축제를 즐기게 해주는 그 방책이 대동책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한마음으로 신명나는 세상 만드는 게 대동책이 그 대동책이 나왔습니다 14조 카수바경이 답이고요 카수바경이 답이고요 카수바 account 카수바퍽 OK 카수바지 2 텐